윤화야, 동원아, 할머니 오늘 시니어 IT 체험전에 와가지고 지금 이 앞에 앉아서 너희들한테 영상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지금 오늘 아주 좋은 VR 체험관에서 내려다봤더니 저 밑에 막 다리가 벌벌 떨려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참고 할머니가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좋은 경험했다는 거 지금 유튜브로 영상편지 보내고 있거든 너희들도 할머니같이 이런 경험을 빨리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안녕 잘하시네 잘하셨어요